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게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고등학교 과정을 미국 본토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1 비자 후기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 저는 이미 2-3개월 정도 전에 미국 고등학교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요 당시 비자도 받고 학비까지 다 내고서는 미국 유학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어 유학을 다 취소했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야 확신이 서서 며칠 전에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고 연락했답니다 그렇게 학교에 컨택한 지 하루 이틀 뒤에 그럼 3일 뒤에 학교로 와서 시차 적응하고 다음 주부터 등교하라고 해서 기뻐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짐을 싸서 출국했어요 미국 고등학교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 근황이 궁금하셨을 분들께 궁금증 해소가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 출국 영상 시작할게요 그럼 한번 가보시 Kent 여기가 조각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는 게 좋아요 Anton Kئes 이곳은 함께 시켜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흰 asi의 돌 fantastic 스프 이빈 이빈 엥 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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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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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oh wait my cousin can sleep my dad does too yeah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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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